길이 열렸어. 하지만 베르, 매피가 달리기만 했어도 길은 뚫렸을 거야. 진정하시죠, 단테.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달리기를 시킬 순 없지 않겠습니까? 걸어볼 기회가 있다면 직접 걷고 나서 달리셔야죠. 그리고 단테, 당신은 관리자. 저들의 관리를 하는 게 업무입니다. 나는 길잡이 어디를 가고 어떻게 개척할지는 내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까? 토달지 말라고. 음. 찌깍거리긴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지, 파우스트 씨? 별말 없었습니다. 경정을 성대하기도 하는군. 앞으로는 고개만 끄덕여도 좋습니다, 단테. 그럼 매피, 출발하자. 야호. 카론, 기분이 어때? 매우 신나. 날아갈 것 같습니다, 카론. 좋아. 베르길리우스? 그가 목적지를 묻습니다. 말했던 것 같습니다만, 단테. 출발할게, 푸릉푸릉. 기억으로 출발하지. 거지. 코로나. 내가 vos 스사리에 의해. 이것은 잘 성그랜입니다. 이 고개만은 취재도. 나라가 맹돌ーん. 주인의 일찍을 잡은eman. 주인의 일찍을 잡고. 당신이 감사한 날아가. 주인의 일찍을 잡고. 눈으로 감ps을 잡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